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2020학년도 커리큘럼을 공개합니다. 19학년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그런데 훨씬 더 거기에 19학년도를 선생님이 보고 나서 야 여기서 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싶은 것들이 있어서 약간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수정을 해서 더 완벽한 커리큘럼을 또 탄생을 시켰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1단계부터 우리 수능 전주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한번 같이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커리큘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으로 우리가 겨울방학 시기에 적어도 2월달까지 개념을 공부하는 그래서 당연히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하지만 교과서만 놓고 딱 봤을 때 교과서의 중요도는 매우 높지만 교과서의 그 본질적인 것을 스스로 학생 스스로 모든 걸 알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더 자세하고 더 친절하게 선생님이 쓴 개념서가 바로 개념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학으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책이고요. 그 안에서 일단 선생님이 독학으로 하는데 뭔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강의해서 좀 더 명시를 많이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개념이라고 해서 너무 추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매우 실전적인 개념 안내를 드릴 거고 특히 이 개념 코드는 선생님이 2020학년 대비를 기반으로 해서 물론 19학년대도 굉장히 선생님이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눈높이를 낮춰서 아무래도 개념을 공부하는 시기에 너무 어려운 것들, 너무 또 수능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것들을 또 개념이라 피고 또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19학년도에도 그랬는데 2020학년도에는 더 더 친절하고 더 깔끔하게 더 꼼꼼하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개념을 공부했다, 교과서를 풀었다 필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 그러면서도 예를 들어 어? 수능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 야 우리 비록 교과서 수준의 기본적인 문제를 풀었지만 수능 문제도 풀 수 있어 뭐 이런 맛보기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은 개념 코드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개념 코드를 하면서도 실전적으로 당연히 문제 푼 훈련을 꾸준히 해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기출 코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코드의 시기는 학생들마다 좀 다르긴 할 겁니다. 학생들마다 좀 달라서 선생님 저는요 저 이제부터 공부를 하려고 해요. 이제부터 공부를 한다라는 친구들이 보통 그래도 한 선생님 생각으로는 한 3, 4, 5등급 아이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3, 4, 5등급의 아이들이라면 특히 5등급 아이들도 기본적인 개념 코드에서 출발할 수 있겠죠. 출발할 수 있을 텐데 아마도 1, 2등급 아이들은 아마 개념 코드를 그냥 개념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2등급 아이들은 그래서 아마 보통 1, 2등급 아이들은 개념 코드를 하면서 기출 코드를 병행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3등급이나 혹은 4, 5등급 애들 그리고 3등급도 이제 뭐 걸쳐 있을 것 같긴 한데 4, 5등급 정도의 아이들이라면 사실은 개념을 띄고 그리고 이제 기출을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좀 상인권 학생들이 좀 있어서 보통 동시에 진행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하면서 과제로 기출 코드를 나눠준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가 이제 좀 난 선생님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되고 난 선생님 아직 욕심내지 않을 거야. 그러면 차근차근히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출 코드란 뭐 뭐 워낙에 이제 기출 코드를 모르는 대한민국의 수험생은 맴매죠. 없을 것 같아요. 평가원 기체로 올바른 분석이란 무엇이고 평가원이 문제를 만드는 원칙이란 성선설에 입각해서 도대체 성선설이 뭔데? 성선설이 뭐지? 그 성선설이 수능에서의 성선설이 뭔데? 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 무슨 선생님 뭐 교주가 아니거든. 교주가 아니라 정말 근거 있는 어떤 문제 분석을 통해서 평가원이 어떻게 문제를 만들고 있고 너로 알고 보면 교과서 내용에서 어떻게 맞추라고 하는 건지 정확히 안내를 드릴 겁니다. 안내를 드릴 거고 또 그 기출 코드의 익숙함 아 이제 선생님 기출 코드는 선생님 저는 그냥 답이 외워질 던고 해설도 이미 외우고 있고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서 이제 기출 코드랑 이제 킬로 코드도 아마도 이제 개념이 끝나는 2월이 지나고 나면 아마 이제 새학기 3월 학평을 이제 우리가 치르게 될 거고 3월 학평 지금부터는 선생님이랑 이제 자작문학이죠. 물론 선생님도 사설이에요. 선생님도 사설은 맞지만 그래도 사설 중에서 평가원 출제 방침을 정확하게 지키는 아무래도 전문학을 이제 선생님이 만들고 있다 보니까 안 그러면 사실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선생님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를 그냥 대충 만들어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가한 자작문학으로 킬러나 혹은 중킬러까지 그래서 킬러 코드가 약간의 변화를 띈 게 선생님이 킬러 코드를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어요.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모의고사를 치르면 사실 20일, 29, 30번이 메인이잖아. 정말 킬러죠. 그런데 20일, 29, 30번만 과연 연습하는 게 합리적일까? 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니야. 그래 모의고사 30개의 문제는 이제는 21, 29, 30번만 있는 게 아니라 27번, 28번도 있고 20번, 19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선생님이 메인이 되는 어떤 중킬러와 킬러까지 합쳐서 매해 한 7문제 정도의 세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실전적이면서도 그리고 너무 치유치는 공부도 아니고 조금 중킬러부터 시작해서 행동요역적으로 내가 문제란 이렇게 푸는 것이다. 문제의 분명히 이런 발문이 있고 이 발문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개념과 기출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극대화를 시킬 겁니다. 그런 강좌가 킬러코드이고 아마도 6평 즈음 전에 6평이 시작되기 전에 딱 또 완강이 될 겁니다. 그렇게 구성이 될 거고 역시 이제 뭐 마지막 이제 6평이 끝나고 나고 아마도 이제 우리가 7월달부터 이제 아마 7월부터 정도 되면 아마도 양승진 모의고사 결국 30개가 온전히 있는 완전히 이제 실전적인 연습인 거죠. 그래서 빅킬러부터 빅킬러부터 중킬러 그리고 킬러까지도 정해진 시간 내에 과연 내가 이런 훈련들을 해나가는 건 너무 중요한 얘기일 것 같고 그 안에서 나의 성향이 있겠죠. 내가 주로 실수하는 성향도 나오게 될 거고 그런 실수들은 반드시 해봐야지 않은 거잖아. 그래서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하반기엔 또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서 빅킬러 어? 왜 빅킬러인데도 나는 어렵지? 그렇다면 내가 약점으로 갖고 있는 또 개념인 거잖아. 그런 부분들을 다 수정해 나가고 관련된 기추를 찾아보게 되고 그런 문제에서 좀 더 난도 있는 문제를 집중 연습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결국 이 세계를 다시 복습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정적인 여러분들이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전체 커리킬러는 일단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 속에서 일단 선생님이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이제 일단 개념코드가 일단 선배들이 지어진 이름이에요. 개코는 필수. 개념코드를 여러분 선배들이 이제 개코라고 부르더라고요. 어? 그렇구나. 요새 아이들이 워낙에 줄임말을 좋아해서 개코는 필수. 개념코드 뭐 과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어? 정말 정직하게 어? 수능을 정말 잘 치르게 해서 나에게 필요한 교육과정 내 개념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맞춰서 가장 정직하게 어? 내용 영역과 그리고 뭐니? 어? 행동영역 가장 두 가지죠. 출제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 평가 안에서 내용 영역을 묻기 위해서 우린 문제를 만들어 행동영역을 물으려고 문제를 만들어 보통 내용 영역만을 물으면 보통 3점짜리예요. 쉬운 4점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행동영역을 묻게 되면 이제 어려운 4점 간혹가다 뭐 어려운 3점 있을 수 있고 킬러 문제들은 전부 다 행동영역을 잘 연습을 했는지를 묻고자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 입각해서 교제를 만들어낸 거고 어? 교육과정만은 교과서 내용 영역에 너무 충실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모양 시중에 어떤 책이도 없어요. 선생님 개코가 어? 개념코드하고 있는 어?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습 목표랑 매 단원에 교육과정에서 이 단어를 왜 배우니? 이런 거지. 목표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목표식을 갖고 그리고 이 단어에서 이런 거 하면 때릴 거야? 이런 거죠. 맴매 몽둥이 이런 거죠. 어? 이 단어에서 제발 아 불편한 거 하지마 이런 거죠. 근데 이건 해야 돼. 이런 안내들을 내가 한 게 아니야. 훌륭한 학생들 훌륭한 학생들이죠. 적어도 근데 고3이라면 필수야. 고3은 필수여야 돼. 그래서 교육과정에 맞는 공부를 내가 하는 건지 우리가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수능이라는 점수를 정말 잘 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일단 첫 출발일 것 같아. 거기에 맞춰서 교재가 또 구성이 돼 있고요. 군데군데 내용 요역을 안내하면서 그 해당되는 단언 해당되는 소제목에 대해서 정말 자세한 행동 요역들을 선생님이 또 금지막하게 더 이상 추상적이 아니라 명시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행동 요역 선배들 보면 이 행동 요역들만 다 나중에 따로 모아 모아가지고 심지어는 수능 날 들고 가기도 해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아 뭐야? 행동 요역이 뭐야? 그럴 거예요.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이랑 이제 잡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잡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필수 예제나 필수 문제 행동 요역 익히고 또한 그 필수 예제나 필수 문제가 교과서 예제 또는 교과서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들 혹은 수능에서 기출했던 비킬러 문항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거죠. 그런 과중에 또 기출 문제 중에서 좀 야 이제는 요쯤 요런 것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이제 꽤 까다로운 문제들도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기본기로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라는 걸 선생님이 자꾸 맛보기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 작업들을 그래서 개코는 필수라는 어떤 슬로건 하에 앞으로 선생님이랑 이제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공부할 코드가 바로 이 개념 코드입니다. 그걸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는 기출 코드 기출 코드는 뭐 기코는 진리죠. 기코는 진리라는 말을 학생들이 많이 해주더라고요. 누가 처음에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린 것 같아요. 진린 것 같아. 그래서 기출 코드는 선생님이 물론 올해로 이제는 18년째 수능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기출 문제를 정말 어떻게 풀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 그냥 나만 잘 풀면 되나? 그냥 나만 잘 풀면 그냥 선생님만 잘 푸는 거잖아. 선생님만 실력이 올라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학생들 입장에서 정말 기출 문제를 분석한다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거에 이제 해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가 낯선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사실 다 지난 거잖아. 과거잖아. 과거형이잖아. 근데 이 과거형 문제를 미래형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도 과연 내가 이걸 풀 수 있을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 겁니다. 낯선 상황에서도 내가 기출 문제를 푼다라는 건 어떤 느낌으로 문제를 분석해야 될까? 내가 수능장에 딱 갔을 때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수능장에 있는 그 문제잖아요. 문제 보고 푸는 거거든. 네가 이미 많이 풀었던 문제 경험에 의한 경험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수능에 나올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읽어야 될까? 역시 뭐 선생님이 기발하게 정말 아 저기서 어떻게 저런 풀이를 해? 그런 발상적인 게 아니라 평가원의 출처 원칙을 올바르게 확립하고요. 평가원이 얼마나 성선서를 입각해서 문제를 만드는가? 자 평가원의 성선서를 뭐냐면 딱 이거야. 평가원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들지라도 그분들이 문제를 만드는 원칙은 도대체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충실히 배웠던 학생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지? 학생들이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라는 거에 대한 단서를 문제의 발문 속에 넣어줍니다. 그게 성선인 거예요. 근데 사설은 안 그렇잖아. 사설은 아 킬러다. 야 애들을 어떻게 하면 틀리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틀리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사설이고 평가는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들이 풀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설 문제는 막 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에라 모르겠다. 해설을 보면 기발하죠. 기발합니다. 도대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 풀어봐야 평가원에서 그런 능력을 우리가 수능장에 가서 정말 낯선 문제를 그런 기발한 발상적인 걸 풀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가원에 출처에 맞는 기출 분석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드리고 그걸 이제 좀 더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자꾸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서 선생님이 좀 더 정관근이라는 3원칙을 확립을 했죠. 그래서 반드시 반드시 행동이에요. 제발 문제를 읽을 때 네가 위기에 닥치면 제발 문제 속에 주어진 수학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게 정의니까 정의를 물어. 정의를 물어. 너의 이름은 니들의 관계는 자꾸 물어보는 거야. 아니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아는 거잖아. 아는 건데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때는 도구가 되지 못해요. 깜빡해요. 그리고 항상 해설지 보고 이해하거나 집에 가서 풀면 잘 풀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푸는 가장 주요 원칙은 제발 위기에 닥쳤을 때 문제 속에 주어진 수학적 정의를 한번 물어봐. 너 누구니? 묻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안 풀려? 그러면 그 정의가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관계를 묻는 거예요. 니들의 관계는 이런 거죠. 이런 물음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반드시 근거가 생겨요. 근거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뭔가를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간 풀려 있어요. 그게 기출 문제입니다. 그게 평가 문제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뭐야? 증명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증명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추상적인 행동력이 아니라 실전적인 행동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바꿔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행동력이란 가장 기본적인 계산 이해 그리고 추론 능력 그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네 가지 추상적으로 평가 메뉴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 뭐 계산 능력이면 계산을 하면 되고 이해 능력이면 이해하면 되는 거고 추론 능력이면 추론하면 되는 거고 문제 해결 능력이면 문제 해결하면 돼 되게 추상적이잖아. 그치? 되게 추상적이잖아.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실전적인 말로 실전적인 걸로 정리를 다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야 정말 기코는 진리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자주 쓰게 될 말일 거예요. 선생님이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그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할 겁니다. 그런 공부를 할 거고 그런 공부를 통해서 내 실력이 정말 올라가고 있다는 거 나 이제 수능을 정말 잘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갖게 될 거예요. 선생님 저 그동안 수학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크게 나아지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 선생님 만나서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겁니다. 그게 이제 기초코드의 핵심이고 사실 항상 해마다 가장 점유율이 높고요. 가장 많이 듣는 강의입니다. 가장 많이 듣는 강의고 뭐 이거는 시기도 없어요. 그냥 1월부터 그죠? 12월부터 11월부터 그냥 그냥 당해년도 수능이 있는 그 다음에 11월까지 정말 주구장차 수능 전주에도 필요하다면 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지금 정말 많이 정말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44철 꾸준히 꾸준히 계속 반복하고 그러야 되는 그런 강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기초코드는 이미 강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전히 업데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최근 동향에 대한 또 안내를 드릴 거라서 언제든 여러분들이 특히 1,2등급 아이디를 하면 미리 들어도 좋습니다. 미리 들어도 좋으니까 뭐 여러분들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이제 역시 킬러코드 킬러코드는 특히 올해 커리에서 조금 변화를 겪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에도 킬러코드를 역시나 너무 호평을 많이 받았던 양간 자작 문항을 넣어서 역시 뭐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어려운 문항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사실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바꿨어요. 킬러코드도 올해 이제 아마 엔제 중에서는 이제 가장 대세를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킬코는 대세라는 슬로건 하에 태도교정을 위한 정말 선생님 정말 양간 자작 문항 그러니까 도가 너무 좋아요. 기출코드 너무 좋죠. 그런데 선생님 이거 뭐 거의 낯설지가 않아서 낯선 문제에 대한 연습이 잘 안되네요. 그래서 그 낯선 문제를 기출코드처럼 기출코드처럼 평가안의 출체방침을 따르는 문제로 하지만 아니 기출인데도 불구하고 기출처럼 보여 근데 안 풀려 특징이죠. 기출코드의 미래 버전이기 때문이에요. 기출 문제의 미래 버전을 통해 선생님이 항상 문제를 만들 때 선생님이 정말 절대 자만하지 않거든요. 아니 내가 뭐라고 선생님 뭐라고 단독으로 문제를 만들어 그거는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애들을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선생님 물론 단독으로 아마 선생님 생각에 문제를 만들면 선생님 어떤 특색의 문제가 나와서 정말 아이들이 안 풀리겠지 잘 어떡하면 애들 못 풀게 할까 고민하겠지 그러면 아이들 막 힘들고 죽어나가고 막 이럴 거야 막 아 이거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거죠. 근데 선생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고 선생님은 문제 만들 때 절대 나 홀로 어떤 단독적인 걸로 하지 않고요. 반드시 기출 속에서 기출 속에서 이미 이런 예를 들어 A라는 게 나왔다면 과연 A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소재가 어떻게 확장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부분들이 미래 버전이 나올 수 있을까 항상 기출로부터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생된 기출이 기출과는 다르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었다 그것이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낯선 상황에 대한 연습을 하면서도 근데 선생님 뭐야 문제를 만들면서 언제나 그 발문의 원칙을 반드시 기출에 입각해서 발문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애매모호한 표현 중의적인 표현 이런 표현은 없죠. 명확합니다. 그래서 발문을 잃는 연습을 낯선 걸로 할 수 있게 돼요.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 평가한 문제는 문제를 읽어서 문제 안에서 단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문제 안에 있는 단서를 잡는 거죠. 그런 문제의 발문이 되게 잘 쓰여져야 돼요. 근데 사전 문제도 그런 거 안 하잖아. 안 지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낯선 문제는 풀고 싶고 그런데 낯선 문제인 사전 문제들이 기출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고 연습이 안 되고 근데 얘는 그렇게 되죠. 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관연대에 선배들이 정말 좋아했던 양가원 모의 문항이 탑재가 될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낯선 상황의 행동을 깨우치는 태도 연습을 그러니까 일단 기출은 좋은데 내가 정말 낯선 상황에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부족함이 있죠.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양가원과 평가원의 어떤 대결 구조로 가서 나는 이랬는데 평가는 이랬고 평가는 너무 좋아 근데 미래에는 이게 더 좋아 뭐 이런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정말 푸는 제대로 푸는 어떤 능력을 향상시킬 겁니다. 그게 킬러코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또 킬러코드가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는 뭐 그 양모는 감동 뭐지? 모의고사는 뭐 이제 안 풀고서 선생님 모의 안 풀고 처음을 치르면 그런 친구는 이제 올해는 설마 없겠죠. 없을 것 같아요. 19학년도는 사실 많은 아이들이 뒤늦게 또 알아가지고 뒤늦게 알아가지고 결국 선생님이 모의고사 결국 전 시즌 다 절판이 됐습니다. 전 시즌이 다 절판이 됐고 적은 부서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추가 발주도 많이 했었어요. 추가 발주도 이제 알려진 않았지만 추가 발주도 해서 근데 추가 발주된 것까지 전부 다 어 2019학년도에 비해는 절판이 됐죠. 올해 역시나 음 마찬가지일 거고요.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또 어 올해 가나형 차별 없이 음 공통으로 어 어느 대한민국에서 만큼은 가장 많은 모의를 어 가장 많은 모의고사를 제작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공개를 해서 어 또 다른 감동을 또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 선생님 저는 수능 전에 수능 전에 저는 정말 많은 여러 번의 모의고사 연습을 통해서 수능이 그냥 그냥 연습한 모의고사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느낌이 들도록 어 선생님이 또 올해 횟수가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지만 어 올해 역시 뭐 못지않게 어 그죠 10학년도 10학년도 대비 어 2020학년도 대비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평가원 코드에 맞는 양가원 문제로 실전 연습을 할 수 있을 거고 행동력 역시나 비킬러 준킬러 킬러까지 해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결국 실수 코드 드러날 거고요. 선생님이 고의성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딱 코드가 이거 차이인 거야. 수능하고 선생님 양가원의 차이는요. 평가원은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실수할 것 같아. 그럼 그것까지도 보기에서 삭제를 해줘요. 완전한 성선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해? 넣어요. 선생님이 넣어서 너를 아프게 할 거예요. 왜? 양가원을 통해서 아픈 게 맞지. 양가원 문제는 아파도 돼요. 아파도 돼요. 어디 가서 뭐 양가원 문제 나 100이야. 뿌듯하긴 하겠지만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수능 100이면 인정하죠.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좀 많은 상처를 받길 원하는 거야. 미리 좀 상처를 받고 네가 좀 반성을 해주고 태도교정을 하면 수능 때 아픈 일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에 선생님이 또 모의서를 제적을 하니까 막판에 가서 이제 내가 드러나는 부족한 잊혀졌던 개념들 또 어 나 기출분석했는데 또 까먹거나 제대로 안 했던 거나 그런 것들을 다 재정립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수능 전주까지 선생이랑 또 안내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선생님이 일단 연대계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가형의 경우는 아마도 올해는 선생님이 학통하고 특히 가형아이들 미적원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미적분투에 관련된 킬러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문제를 풀어놓은 능력은 사실 미적원에서 미적원으로부터 나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빠른 시기에 그죠? 빠른 시기에 확률과 통계랑 미적원은 선생님이 빠르게 완강을 시킬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공부하는 애들 특히나 좋을 것 같아요. 미리 공부하는 애들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1월, 2월부터는 결국은 메인이 되는 미적2와 기백이 동시 진행이 될 겁니다. 동시에 진행이 돼서 역시 뭐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조금 선생님 더 뒤게 해도 돼요. 뭐 괜찮아요. 어쨌거나 하는데 선생님이 일단 여러분들이 빨리 선생님이 완강을 시켜놔야지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뭔가 계획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선생님이 일정 지키는 거에 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3월부터 4월 사이에 기출이랑 킬러코드 그리고 5월, 6월에서 일단 미적분투가 가장 메인이 되는 감옥은 맞으니까 그걸 위주로 먼저 가시고 그리고 기백 개념코드 띈 후에 역시나 기백이랑 확통에 대한 킬러코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6월까지 아마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7월 이 땅 하면 드디어 양모는 감동인 양승진 모의고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커리는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뭐 복잡하지 않죠. 여러분들 뭐 이미 이 커리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이미 뭐 선생님과 함께 할 걸 알기에 여러분들 믿고 선생님이 가장 정직하고 수능 수학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합리적인 어떤 교육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따뜻한 겨울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영의 경우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나영의 경우는 11월 10일에 여전히 수투 미적원 확통이 역시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개념 코드가 알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3월부터 5월 그리고 5월 6월에 결국 미적원 킬러코드 그리고 확통 킬러코드 그래서 수투에 대한 킬러코드는 아마 선생님이 좀 유동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좀 필요하다 싶으면 선생님이 또 게릴라석으로 특강식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또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메인이 되는 게 일단 역시 미적원이니까 미적원만 일단 여러분이 차내면 정확하게 정복을 해내면 나머지는 또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고 확통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서가 아니라 실수가 좀 강하죠. 그래서 그런 태도 교정하는 거 역시나 확통 킬러코드를 통해서 기축코드를 통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안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7월부터는 가형과 동일하게 모의고사는 같은 출발선상에서 정말 제대로 실전을 해볼 거고 그로 인해서 드러나는 약점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반복하는 거죠. 커리를 완성을 짓게 될 겁니다. 네. 일단 뭐 연과 커리는 딱 이렇게 해서 간항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일단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에 올해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 또 슬로건이 선생님이 사실 재작년부터 선생님이 올해 해수로 따지면 선생님이 자작문항 그리고 올바른 어떤 커리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수정이 되면서 자꾸 보완이 돼서 되게 안정적인 지금 커리가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선생님 그나마 이제 한 게 이제 나만 알고 싶은 선생님 그래가지고 이게 재작년 일이었잖아. 재작년 작년에도 일부 그래서 아 그래 너무 좋으니까 지만 알고 싶어가지고 이랬더니 정말 자기만 알려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작년부터는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고 또 수강후기들 봐보세요. 후기들 봐보시면 선생님이 이제 정말 알바 쓰지 않고 정말 정직하고 심지어는 광고도 거의 하지 않고 선생님이 정말 정직하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 주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사실 고마운 점이 사실 진심으로 선생님 강의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겪었던 선배들이 결국 이제 선배들이 아름아름 퍼뜨려서 선생님이 이 자리에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선배들이 하는 말이 항상 뒤늦게 알잖아요. 뒤늦게 뒤늦게 알아서 좀 더 빨리 알았으면 내가 또 안정적으로 좀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맨날 이렇게 나 뭐 이렇게 하고 하고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선생님이 또 알아가지고 그제서야 막 그제? 그래서 이거를 좀 선생님이 이제 주연점을 둬서 올해부터는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선생님도 정말 달라질 거고 노력할 거고요. 물론 노력한다라는 게 뭐 알바를 쓰고 이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생님 알바를 쓰게 되면 선생님 당연히 은퇴하겠죠. 은퇴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 선생님 정직하게 할 겁니다. 정직하게 우직하게 평가 매뉴얼대로 선생님이 갖고 있는 수능 철학에 맞춰서 변함없이 18년째 이어오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모두가 이제는 듣고 있는 선생님 에 걸맞게 더 안정적이고 더 확실하고 더 친절하고 더 꼼꼼하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거기에 맞춰서 따라와 주시면 뭐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너무 선생님 수업이 수학 수업 중에 선생님 수업 꽤 재미지거든요. 재미지는데 아무래도 수학이다 보니까 딱딱하잖아요. 딱딱할 수도 있고 또 워낙에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라는 거를 정말 이렇게 푼다라는 진지한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진중한 수업을 많이 해서 그렇긴 한데 노력할 거예요. 그 진지함 속에서 약간의 유머를 그치? 근데 그 유머가 선생님이 과학이 한다고 여러분들이 유머가 되겠나요? 그렇지 않겠죠. 그냥 즐겁게 공부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제대로 알아간다는 그 즐거움을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이 더 노력할 거고 개념 코드를 통해서 먼저 만나도록 할게요. 2020학년도 대비 커리큘럼을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이었습니다. 개념 코드 개코에서 만나요.